아 진짜 에바임 아 진짜 에바임 심지어 안돼야 아 제발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잠깐만 저거 됐다 시발 잠깐만 하지마 아니 진짜 저건 에바 아니 잠깐만 자 오늘 1월 1일 22년 1월 1일 기념으로 오랜만에 구름조 할 때 됐죠? 오늘 구름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5연성 하시면 햄버거고 룰은 적어드릴게요 기방 안됩니다 기방 안되고요 침범 안되고요 2인 안됩니다 대신 구름에서는 기방 가능해요 당연히 구름을 먹으면 유리하겠죠? 안갈 수 없게 만든 구조기 때문에 구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연성 하시면 햄버거 랜덤 아바타로 진행합니다 이긴 팀끼리 팀하시고 이기면 햄버거 1인당 2회 참가 끝! 오케이 주발 좋아요 자 이긴 팀끼리 팀 오케이 아 나쁘지 않죠 해파이토스의 방침 우리 그릴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나가 새끼야 오케이 야 뭐 일단 구름을 먼저 먹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제 방 기준으로는 나가 새끼 원투 에엑 팀 잠깐만 팀 왜이래? 잠깐만 아니 이럴수마 팀 꼬라지가 왜 저래 아니 팀 꼬라지가 왜 저래 좋아 탑탑탑 탑을 줘 탑 탑탑탑 탑 아니 저새끼가 오케이 그따구로 해봐 역시 이 새꺄 탑 탑 자 조지마 조지마 할수있어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가는거야 하나 둘 셋 지금 오케이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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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기 때문에 할수있지 얘들아 개미야 니 악세 개사기야 너 지금 구름전에서 개사기 악세 사막이 왕관이야 어디갔냐 개미 어디갔대 아야 오케이 뚝딱 뚝딱 찌찌 뻥 좋아요 얘는 이제 한번 점피라고 할거야 공주에서 한번 점피라고 할거니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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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어어 자 캐스 캐스 유리해요 지금 도와 술 아이스 우리 공방가면 자 1인분 가능 하 개미 괜찮아 오케이 아 저거 어때죽냐 아 ㅈㄴ 귀찮네 진짜 귀 좀 빼자 이렇게 말일 JOHN해지겠다 상대방이 쫄 수 밖에 없어요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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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했어? 어 간다? 간다 너 그렇게 계속 기방하면은 우리 안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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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우리 백조까지 먹이 미득이야? 빨리 경계대세 불어? 간다? 그렇지 진짜 간다 나이스! 간다 나이스! 괜찮으자! 실제 죽는다 생각해! 그렇지!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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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범! 어 침범 자살려! 아 우리팀 나이스! 누구한테 배운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악랄합니다! 이렇게 한거지! 침범은 금지잖아! 침범은 금지에요! 가시구요! 팀 끼리 싸워야 제맛치지! 싸우지마! 싸워도 되더라! 참지마! 악셀앤덤 뭐야 악셀앤덤! 오케이! 강제 침범은 합격이죠! 누가 침범하네? 우리 구름전 프로게이머야! 격투가의 파인스메이션! 우리팀 학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점팔로 넘어갈게 아니겠지? 점팔로 넘어갈게! 넘어갔다! 아 저 좋지! 이거 괜찮습니다! 제자리 점필 좀 사기라! 자 여기다갔어! 뭐야! 오케이! 제자리 부채! 상당히 좋아요! 쿠라 탄! 쿠라 탄! 진짜 탄! 아! 아니!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쟤는 저거 막았다! 잘하네! 알겠지? 나이스! 옆층이! 아니 저걸! 엇갈로 살아났네? 그렇지! 아니 저거 어떻게 쳐막아! 개같은! 괜찮아요! 아! 저 생각났어요! 나! 생각나! 이길 수 있음! 나! 그 기술! 그 기술 생각해버렸어! 잠시!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 유지! 오케이! 나 그거 생각했어! 바로! 개사기술! 있어! 대시필! 풍닭! 나가시구요! 여기서는! 허준이 어깨치기! 볼렘이라 느려서 못 오죠? 볼렘이라 느려서 못 오죠? 있어! 대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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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 정도면 잘했어! 자! 쌍수가 암전! 오케이! 어허! 저 태그 콤보 좋아! 합격이지! 합격이지! 아군이 땅에 닿기 전에 2인으로 와서 플레이를 한다! 상당히 좋은 태그 콤보죠! 허주혁킥! 가시고! 허주혁 반역기! 허주혁! 미사일 쏘기! 자! 가짜탄! 오케이! 가짜탄! 오케이! 가시고! 자! 안오면 이때 살짝 견져줘야되요! 그렇지! 바로 이제! 자! 가짜탄! 진자탄! 그렇지! 끝! 나이스! 좋아! 진짜로 오는거! 가짜 오는거! 안싸움! 얘들아! 싸움! 지면 욕해! 왜! 팀들끼리! 팀이 못해 진거잖아! 시원하게 참지마! 참지마! 자! 좋아! 나이스! 보너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지발! 하하하하 보너스 맞다! 보너스! 좋아! 이건! 이건 진짜 못먹을 수가 없다! 인어의 꼴이! 우리팀 후방! 우르반! 미믹! 나쁘지않아요! 원투! 원투! 아! 염치기! 아 어떡하지? 오케이! 나쁘지않아! 카운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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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인하셨어요 지금! 오! 한번만 봐드립니다! 조개탄! 조개탄! 원투! 쓰리! 가시고! 같이 죽자! 하하하하! 저 10등등이다! 조심해! 아! 비누바울! 오두워 experient인데 세마! 아 자 arts! 안 먹히지않않않않 grasses! 으하 생각하고! 그움은 히는황! 이것을 아니야! 적 перем Ne! Tsje는 ou. Gen. jam! VER쪄어! 병이isse! 그거 얻어! 아아! 원, 투 원, 투, 쓰리 비눗방.. 초계탄! 비눗비눗비눗방울 오케이 얘 줄기며와 아.. 하아.. 아.. 초인이야? 일단 머리 저.. 뚫어야 되는데 저거? 쿠라탄 아.. 머리 머리 우리.. 우리 머리를 쓰자 그니까 머리를 줘 좋아 머리를 써야돼 머리를 줘 아니 머리를 줘 한.. 한 칸 더 한 칸 더 한 칸 더 가 짱 칸 더 어허 어허 잠깐만 이 새끼들 선수교체를? 까불이야! 아아! 원, 투 원 원 좋아 저 선수교체 우리도 우리도 태그, 태그 자연스러웠어 아니야 먹는다며 그러면 먹을수 있는다메 도망가 아아 도망가 아니 싫어 저게 말이 돼? 나 죽으면 안돼 너네 가셉 나 죽으면 안돼 비그하면 우산을 쓰듯이 이딴 팀한테 져야죠 제발 개미야 믿고 있어? 괜찮아 안죽어 아 케이니 인류의 희망이에요? 당신 인류의 희망? 당신이 지면 지구알 매방한거야? 그렇지? 그렇지? 별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아니 족박팀인데 실버 악쓸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해 아니 존나 억울해 아니 저 딴 팀한테 져야 돼? 좋아 우리팀 믿고 있다고 가자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자연재 맛볼 수 없다 생각해? 피할 수 없어 그렇지 떴다 개십사기 떴다 응 개십사기 그림자 안 껐나? 그림자 안 껐네요 자 이거 그냥 족나 사기입니다 오케이 머리를 줄게 머리를 줄래 친구? 에피가 아니지? 자 무려 하이퍼 하단 상당한 데미지까지 있는 짝팔 군단장 압살입니다 좋아 트래비아 그렇지 여기 구름조 잘 채우면 대각선으로 가도하거든요 여긴 유비들 많죠 아 진짜 그림자 아 아 그림자 아 그림자 아 그림자 아 그림자 안 끄니까 힘드네요 점프가 그림자 점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 믿어 우리 팀이자 자 가자 어 하이퍼요 하 어쩐지 좀 짧게 갈게 나 믿어줘 얘들아 나 나 믿어줘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안될까? 나 자신있거든 진짜 나가야겠네 이 새끼야 너희 졌어 이미 내가 구름에 오리자 이거는 대통령도 보만 알겠어? 안와? 안와 좌석돌이 자 힘들겁니다 어허어 지금 자식 건방 어 상단이 짧네 상단이 짧네 괜찮 머리를 줄래? 이거 스프리건이니? 하하하하 겁쟁이녀석 나가시구요 허락 뒤막 안죽어 밀지마 애들아 나한테 투자하면 안될까? 나 진짜 자신있어 나 이번방 내가 씩씹 캐리할 수 있어 어때 나한테 투자하는거 어떻게 생각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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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병신 하하 하하 나는 병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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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한테 투자하는거 어때 나 진짜 악쓰게 개심삭이거든 아니 뭐 안해도 돼 하하 팀이 잘하면 돼 나도 죽지마 내가 갈까? 하 내가 갈까? 오케이 내가 갈게 아니 내가 갈까? 내가 왔어 얘들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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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게 먼저일건데 하하 하 하 하 하 이 정도 있어요 어때 나한테 투자하기 잘했지? 이겨버려야겠다 까불이야 까불 하이퍼야 쿵뽕 이겨 이겨 점수로 이겨요 안심해 안심해 짬바 우리가 지금 개듬을 몇 년 했는데 3개 이상도 못해? 이긴 거 알고 있었죠 가시고요 햄버거 우리 연출팀 좋았습니다 너희들이 타갈 확률 절대 없죠 문화 문화 빨리 빨리 죽여줍시다 팀을 뽑는 것도 실력이지 리세만 하던가 오케이 하이퍼 물약 가방 같은데 오케이 나부터 갈까? 어떻게 갈까? 너부터 가 배식스 고탐 으어어어 프로텐 으어어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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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야이구 좋네 야좋아 뼈 따고 어히우리팀 너넨자 않맞구나 뼈타구는 가능이야 저 뼈타구 던져 뼈타구 존나 던져 와 옆면이네 일단 저거 뚫어야겠는데 괜찮아 키 다 빼가 키 다 빼는 순간 쟤는 그냥 붕어 없는 팟이야 어 반박자 좋아요 잘하네 오케이 자 우리 팀 잘하고있어 우리 잘하고있어 자 비가오면 젖듯이 흐정이네 만나면 우산을 써야죠 뼈타구 던져 뼈타구 존나 던져 뼈타구 존나 던져 헤헣 힝힝 혀헤헤헤 우리 팀 습한성 탈구리사 젖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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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던지지 준비하자 으허허허헣 으허허허허허허허헣 흐흐흐흐흐흫흫흫흫흫흫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얘들아 화내지마에? 자연재에? 인간이 어떻게 자연재를 막습니까? 당연한거야 이거는 열심히 싸워 싸워 분노를 찾지마 아우 마이너스 흐흐흠 보자 흐흐흠 나는 펄레가 나갔어 아 진짜 아니 아니 왜 지새끼들이 나가는 거야? 아 이거 없네 아니 왜 자기들이 나가? 자기들 템에 나가야 되는 판이 팀들링템 아 뭐지? 욕허저우 토태만치 우리 팀 좋아 빙사내금이다 원샷 일단 닦아놓을게요 보고 닦아놨음 알아서 분리수거 해주니 편하대 됐다 나 킵하실게요 우리팀이 다했네 아휴 어떻게 할건데 너가 그렇게 개대면 잘해? 뭐야 오케이 우리팀 바보 벙순 연기 좋았습니다 진짜 바보 벙순인줄 알았어요 파고 반역기 옆측이 옆측이 가시고 허준혁 어깨측이 저거 존나석인데? 잠깐만 쿵떡 무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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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없 무적없어 빡치기 원투 아아 존댔타 저거 먹기 못해 일단은 오케이 엄지프라이즈를 막아야돼 와 두 아 엽치알란데 이걸 존댔타 다 됐어요 좋아 우리팀 우리팀도 상당한 플레이 가능해요 절대 주지마 오케이 절대 주지마 절대 적들에게 템을 주지마 그럼 이길 수 있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뼈따구밖에 안 돼요 그럼 눈싸움도 되고 예? 다 되지 뼈따구만 허락해줬어요 2년 전에 뼈따구만 허락해줬습니다 유일하게 완전 개 억가가 되기 때문에 잘하네 오우습 잘하는데 그렇지 우와 죽을 것 같다 원투 원 원투 쓰리 빡치기 원투 쓰리 원투 원 원투 원투 빡치기 빡치기 아 정말 인류의 희망은 넣어야겠지 너가 지면 지고 멸망해 늪이 착하게 해 하네 아이 나쁜 게임하네 착할 게임한 줄 알았는데 이 새기 나쁜 게임하다고 갑자기? 도망차! 도망가 도망가 아 갑자기 나쁜 게임해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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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잉 버텨버리! 흐흐흐 나이스 너희가 왜 진줄 알아? 방심 어쩔 수 없구나 방심하면 지는거야 항상 조심하라고 아 매울게 뭐 가면 돼 3연승? 진짜 1번 주겠는데? 좋아 저 팀 뭐 무난히 싸구만 흐흐흐흐흐흐 자 무난히 쌉니다 구름조마의 팀워크 캐릭터 중요합니다 이야 개살기 개살기 입개 어땠시더라 아이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거다 여기가 타세 자 자동 가드죠 웨 이모샨마스크 상당히 좋죠 분노를 쓰세요 분노 가자 흐흐흐 으흫 자동 자동가드야 흐흐흫 자 자동 гол 자동, 자동가드야 애가 이제 무조건 자동가드 돼요 그럼 타이 맞춰서 엑스로 이제 반죽기 나가겠죠? 아! 까비! 까비까비 이제 우리킬 그 종은 치지 말아주면 좋겠어 상단에 시끄럽거든? 가시고 말하는데 이거는 나 진짜 헷갈린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 가져가 안돼 그냥 그거 해야겠다 나쁜허 주라 할게요 아 어떡하지 나 뚫어야 돼 일단 뚫어야는데 저 자식 눈빛을 보니까 오오오오옹 다 만들었다 사실 인승 아무튼 하세요 부담받이 하세요 나부터 그렇지 잼 어허허허허허허 ar 어떻게 하더라!? 생아 한내 상당에 주동합도 있어 일단은 모르겠어 대충 사이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팀 근데 그니까 어 갓에 자도 되네 좋아 할 수 있어 인류의 희망은 너야 지금 지구가 니손에 달렸어 가불이 와아아아아아아아 하이슨 오케이 태그콤보 아아아아 난 지구 못지켜 너가래 마지막! 아쉬운 사람이 하는거지! 난 많이 했어! 난 많이 했어! 아! 종소리 시끄러! 아잇! 종소리 이렇게 많아! 우리 팀! 너가 해! 너가 제일 잘했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오케! 진짜 하겠는데? 자 1킬! 이야! 이거는 지구를 지키네! 버틴다! 버틴다! 컴온! 컴온! 위험해! 위험해! 버틴대? 오케이! 이야! 이거를 지구를 지키네! 일단은 점수 상승을 봐야되요! 못 지켰네요! 아유 아깝다! 아까워! 아유 아깝다! 난 잘했는데? 점수를 빨릴 것 같더라고! 지구를 지켜볼까? 가자! 아우야! 잘해! 잘했어! 초반에 1킬 때부터 상계사를 좀 해야되는데? 이거 좋죠! 마녀! 오케! 어허허허허허허 미안합니다! Может, 아니야!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쟤 빗자루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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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이 빗자루가 아이가 막 가버리네 아휴 아이 미안합니다 우리 팀 뭐야 씨맙세 아이가 그거구나 신상이네 이거 좋지 빗자루가 저기로 가지고 누가 알았겠어 우리 팀이 개잘한데 두식이가 생긴거는 진짜 자유채널 존나 못하게 생겼는데 잘해 두식이 청룡이야 쟤 변신 꽃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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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꽃두 하하하하 좋은데? 꽃두 하하하하 야 저 개좋다 저 글키가 안되네 선반 선반급을 해야되거든요 꽃 꽃두 하하하하 오와 추워 추워 슈웅 까닭 안되갔어요 이것도 좋지롱 허준영 어깨치기 까닭이야 어 까닭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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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자 우리팀 뚜벅이가 있어요 뚜벅이가 아 오케이 끝났다 안 돼 안 돼 씨 아니 이거 내가 알기로는 별로 안 좋아요 헛 헛 헛 헛 어머 두식아 두식아 그 진짜 진짜 미안하다 하하하하 나 가만히 있을게 아니 두식아 나도 점피로 갈라 했었지 아니 자 고위는 아니야 두식아 진짜 미안해 고위가 아니란거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어디 고위로 해요 이거를 자 인류의 힘아 박두식 안 돼 안 돼 이거 이김 우리가 상 쓰라 아이 나 믿어 진짜 나 믿어 나 믿어 얘들아 짬밥이 있다 했잖아 나 믿어 우리가 이겨 상 쓰러 이긴다니까 말했잖아 에? 나를 왜 못 믿어 에? 우리 팀이잖아 팀 나만 믿어 알겠어? 나만 믿으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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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상계산이 탁 착착 됩니다 얘 알아서 된다고요 아 이쯤 되면 햇빛 사이구나 하는거지 흫 어디 햄버거 주고 가자 이제 출발 준비됐어 오케이 비행기 떴네요 오래 놓은 턴 먼저 하세요 헉 헉 헉 헉 헉 헉 어 레이저 플래겔 헉 헉 블러드 블러드 레이저 플래겔이었나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비켜 비켜 두 시간 두 시간 비켜봐라 지금! 똥당 로체! 거기 있으면 레이저 판정 맞아 눈깔 밉 허준영 어깨치기 허준영 어깨 브르르르륵 탁 가시고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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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미현신 미연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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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라질거 조심하세요 나한테 대패 박으면 무언가 하나 사라져 소중한 무언가 사라질거야 조심해줘 그렇지 저 팀 빅 못하는데? 풀리게리 갱판 나쁜기술 배우면 큰일나거든요 나쁜기술 몰라 약간 착해 나무야 미안해 뭐 애들아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구름전 진심이 없네 구름전에 나무야 미안해 내가 갈까? 야 가시구요 거기있으면 너도 맞아요 뭐야 살았네 똥닭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에서 불쌍기? 어깨치기? 갑우야 갑우라는 생각 못했네 이겼어 1킬 남았기 이기때문에 근데 뭔가 애매한데 방금 방금 뭔가 애매하게 했었는데 안해도 이겼잖아 이거 안해도 우리 이긴 경기였어 안해도 이기만 했었어 요즘 이기기 룰 안 지켜진 것 같아 그런게 어딨어 너 그 WWE 레슬링 안 봤어? 심판 안 볼 때 몰래 링 밑에서 체어 꺼내고 연장 꺼내는 거야 알겠어? 다 연출 쇼맨십 나 체어샵 괜히 하는거 아니야? 얘 뭐야 덜멍청한 개미는 뭐야 상대팀 빅 빅 버러 지동 아싸 덱스트로 스왑 좋죠 아 진짜 에바이 아 진짜 에바이 심지어 안 돼야 아 제발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잠깐만 ㅈ 됐다 ㅈ 됐다 씨발 잠깐만 하지마 아니 진짜 저건 에바 아니 잠깐만 ㅈ 됐다 아 에바야 재미없어 야 매너하게 됨 이길 수 있어 애들 나 믿어 내가 누구야 자 아핳 자신없으면 나와 내가할게 오케이 자 자신 없으면 나와 오오오오 기망했어요 어 기망 안됩니다 기..기망 자살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자살줘 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지금 정권이 우리한테 없어 지금 우리가 형님들 해주면 감사하다는거야 안가 안가 나 시간 많아 아 두시가 일로와 일로와 내가 회피야 막으면 손해야 두시가 뭐하는거야 기망했잖아 자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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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으흐흐흐 아 시X 열려버리는거봐 아 시X 열려버리는거봐 아 아 아 아 아니 저 땅이 어딨어 아니 진짜 억울해 죽겠네 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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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면 그만해요 우리 우리 안갑니다 이겼다고? 과연? 일단 내가 승리상 확정이야 나 승리상이 회피상 확정이거든? 너가 뭐 필사상 타격상 먹겠지? 근데 먹을 수 있다 생각해? 안되지 상계상 했어야지 가시구요 아까부터 내가 회피상 오지게 땡겼지 회피상 내꺼야 승리상 무조건 내가 더 먹었지 왜 와이 내가 더 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요 아 개무섭네 진짜 우리 팀 가시다 아이 뭔 스키야 아이 시바 스키 아이 뭔 우주영수의 스키바 스키야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자신 없으면은 서포트 해야돼 저 새끼야 상당히 그 플레이를 하는 아니 내가 내가 뚫어줄게 뚫어줄게 오케이 나 뚫기 좋거든? 나 뚫기 상당히 좋아 좀 가자 아 제발 나무 타면 가면 안될까? 그렇지 내 심장은 뚫기 내 심장은 뚫기 수영이 제일 쉬웠어요 하하하 이 개새끼가 어디 어딜 쳐다보고 있어 이 개새끼가 수영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어디 개새끼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수영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하하하 이 개새끼가 이 개새끼가 워 너네 팀 일단 대가리 안돼 너 나갈 새끼야 아 다 부활 저 우리 팀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대필 던져 대필 던져서 귀찮게 해야돼 대필 마구마구 던져버려 그렇지 아니 그 필상으로 쓰면 누가 걸려해? 안 나가 티비 티비 원 투 그거는 잠수기 쯤 해야지 헤헤 수영이 쎄서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 러브 스위밍 개새끼가 흠 쫙 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나 다했어 나 진짜 힘없어 이제 30살 허준혁이야 나머지 너희들 부탁끼 그렇지 떨린다 떨려 도시가 믿는다 우린 팀이니깐 자 조심해 탱크로리 온다 탱크로리 온다 도시가 안돼 고기 쓰면 탱크로리한테 시발 저 어떡하냐 드로우면 불이 칠걸 근데 목하게 해놨네 아니 뭐 갈수도 없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일단 내가 회피를 먹었을거야 제발 그렇지 야 상승 진짜 잘했다 마지막 4연승 5연승 되는 반 왔어요 왔어 왔어 저 팀을 부모를 몬스라고 생각해 자 마지막 판이 될 수 있는 5연승 막판가였습니다 아 나 출발 막판이에요 별수 없어요 이거 싫다면은 시청자한테 뿌리겠습니다 아 시발 똑같은 개사들 이 개새끼야 아 아 몇 개새끼 뇌 Bene orden 도시 어 으 푸, 지금 음 investment 좀 밀어야지 어쩔수없어 오케이 제가 이거 확인 오케이 하단이 있구나 일단 4키에 나쁘지 않아요? 좋아서 상당히 괜찮죠 구름전 실력이야 나이스 천둥, 번기, 바람 짜릿짜릿하지 쩔이? 이거 어떻게 하냐 대피스면 돼요 쟤 끊었으면 나머지 빛 버러지 2명 더 오셨죠 진짜 야 저 개좋다 막아야겠다 그냥 제가 상단에 없으면 점프로 피할텐데 이렇게 간략이 깔았고 다 깔아 깔아 좋아 구름절이 얼었거든요 좋아 우리팀 지금 간부 허준혁 그리고 그의 왼손잡이 박두식도 있습니다 든든하죠 3명 다 잘해 그렇지 이겼데? 이겼데 너무 타는데? 자 일단 이렇게 원수했는데 계속 달려보자 좀 달려봐야지 일단 오늘의 끝이 어딘지 달려보자 햄버거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어 달려보고 있어요 어 아무나 들어오세요 이외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루시퍼리 특징 이 100에 9은 무조건 안좋아났어요 맨날 쳤듬 그래가지고 항상 운없이 떨어짐 진짜 최종 제일없어 오케이 비트마스다 비트를 쿵떡쿵떡 타면돼 장인의 만화다 봤죠 제가? 비트 주세야 비트마스다 비트 말라카으트 아니니 저거? 맞지 맞지 그렇지 주시가 미라클이 견제해버려 저거 대통령도 못업 아 뭐야 말라카이 다이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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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이 뛴다 1초에 0.5번씩 아니 왜 때려 아닌가? 자살했나 본데 알지? 알지? 우리 늦게 맞지? 도시기를 재벌카드로 받쳐서 이 새끼 이 새끼야 그만 이야 허주자필 그놈 맞지 에버리파 까부리 아니네 야 아쿠아 개졌다 다시 쇼트했다 야 야 1,2 밀어 요새끼들 신흥강자되요? 가시고 오케 와 하이퍼야? 세상 상자막스에 하이퍼를 쳐다라나 안돼 아케님 셰츄 감춘단 생각해 나이스 템컴보 나이스 템컴보 birt 아직 몰라 밖에 없贈 트가 잘 맞은х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름좌 오염승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도 따뜻한 햄버거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